알라라크 알라라크가 자신의 승천자들을 우리군에 합류시켰습니다. 그들은 거칠지만 강합니다. 성소에서 이곳을 동압의 사원이라고 부른다. 젤라가 이 안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. 미비우스 시설. 예상대로 이곳에서 아몬의 혼종 군대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. 불가능해. 아여의 혼종이? 이 혼종들이 조용히 좀 해줄래. 지금 생각 중이라고. 더 강력한 혼종들이 나타나고 갔습니다. 틀린다. 망각의 속삭임. 구원의 속삭임이. 알파리스가 안 돼. 갈라. 음무. 광기. 아, 그러시군요. 제가 하겠습니다. 샌들이시오. 저렇게 흉측한 존재는 처음이다. 전사들이여. 모든 공격을 저 혼종에 집중하라. 그동안 제가 우리 로봇 공학 시설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. 이제 언제든 거신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. 광고리 더 필요합니다. 광고리 더 필요합니다. 광고리 더 웨 swimming은~? 광고리 더 웨어qui가 피해 allocalties 시간 광고리 더 웨어 기 chasedrant이. 광고리 더 웨어 김타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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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agmg 경과가 있다면, 패티드가 복숭아가 있다면, 패티드가 타고 생길 수 없을 것입니다. 아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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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사가 없게 왔다.. 전진의 불길을 할게 더울다.. Ổ요.. 1914머리로 그는 왜? 전소가 뛰어난다. 전소가 뛰어난다. 전소가 뛰어난다. 전소가 뛰어난다. 정말 놀랍군. 그래봐야 너에게 희망은 없냐? 넌 틀렸다. 마침내 우린 한 번 더 나아갈 자유를 얻었다. 넌 우릴 막지 못할 것이다. 업그레이드 1. SP 카르턴이 공개되었습니다. 전사가 깨어란다. 왕을 투표합니다. 대전사가 깨어란다. 업그레이드 1. 전사가 뛰어난다! 전소가 깨어왔다.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. 전진의 불빛이 밝게 타오른다.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.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. 전소가 깨어낸다. 전소가 깨어왔다. 전소가 깨어난다. 전사가 뛰어왔다. Hybrid, strike them down! 아몬, 넌 너의 테란군들을 파괴했고, 너의 혼종시설을 제거했으며, 너의 부하들을 나의 편으로 돌려놓았다. 오, 아몬이 소중한 혼종 공장을 잃어버렸고, 이런 비극이 있나? 이제 너에게 남은 하늘 뿐이다.